안녕하세요! 오늘은 뱅뱅을 사용하여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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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설탕 소금 계란 설탕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줍니다 이제 다 보내줄게요 그리고 많이 넣어줍니다 또 고춧가루 적당히 고춧가루 그리고 더 고춧가루 꽂아먹는 턱 조금 더 멈출 수 있도록 고추 오늘은 고추냉이를 얹어서 두번째 고추냉이를 구워줍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참기름 참기름 설탕 참기름 고추. 무산물 사직. 소금, 소금. 잎 고추 막걸리 고추 소금 양파 고추 양파 고춧가루 설탕 팽이버섯 불닭소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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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